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가지고 대신 가주는 급식찍찍찍 터훈입니다 고등학교 다시 재입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씩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학교 찾아와 학교 그렇지 저기지 학교 가야지 어? 그 학교 다닐 때 누구나 그 짝사랑이 한 명씩 있지 않냐? 짝사랑 길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얘들아 직진이다 남자는 직진이야 알았어? 형이 그랬거든요 직진 안 해가지고 유턴했다 지금 야 여기 짱이 누구냐? 너가 짱이냐? 내가 여기 짱 돼야겠다 원래 짱 되려면은 그 학교 짱을 이겨야 돼 와 오졌다 딱 만나서 평소를 내줘야 돼 요즘 소리도 꼬는 것 같은데 야 너 어디 있어? 나와봐 총알 넣었네 와 암마 야야야야야 적당히 허자 야 나 이거 오랜만에 왔어 학교 보내지마 너 옆반 철수냐? 옆반 정균이야? 정규야 정규 이 자식이 한방이면 간다 야 정규야 일로와 정규야 정규야 임마 와 정규 너 거기 있지? 야 나와 정규야 수류탄 간다 민지는 내꺼다 어? 아니라고 저기가? 나와 야아 야 야 오우 살발하네 야 이거 쉬는 시간 끝났어 수업 들어가야지 지금 틈타서 학바 하나씩 먹고 야 내가 더 오래 짱사랑했다고 민지는 내꺼 나니까 오우와 깜짝이야 와 나 심장마비 걸릴 뻔했네 와 그 순간에 레드돈이 터진다고? 와 학교 종치네 와 인생 종칠뻔했네 이 순간 그냥 안되겠다 역시 층을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럼 진짜 저 짱을 이겨야 된다는 건데 어딨냐 어디 숨었냐 아니 나가긴 할텐데 아직 학교에 있다 이 녀석 아 진짜 엄마 그냥 아빠 불러서 갔나? 내가 아까 일로 왔고 그럼 결국 나가는 길밖에 없네 이제 와 갔네 갔어 자 그럼 일단 여기 헛간 좀 한번 가보자 일단 샷건 하나 들고요 예 여기 좀 더 있어도 되거든요 일단 있어도 돼요 일단 여기서 먹자 어 여기 아직 제 학교에서 덜 배운 게 많아요 함수가 기억이 안 나요 FX? 그렇죠 걸그룹이죠 크리스탈씨 아주 좋아하거든요 야 이거 학교 이거 졸업했는데 이거? 오케이 졸업했다 오케이 일장 먹었죠? 뭐야 빵빵 뭐야 박상철씨인가 이거? 빵빵 아닙니다 야 저 뭐야 운전미숙인데? 운전별에 안 따지 저거 쳐봐라 쳐봐라 야 이거 총 하나 까봐서 못 쏘겠는데? 와 어그로 오졌다 아까 걔 아니야? 아까 걔 인상착의가 기억이 안 나네 뚝렙뚝백이었거든요? 일단 이제 움직여야 돼요 이젠 움직여야 돼 들어가야죠 나 근데 왜 역으로 왔냐? 뭐하냐 나 진짜 암다 암 옵니다 이거 여기 살짝 느리게 오는 애들 노리겠습니다 없네요 인기척도 없는데? 와 다음 살발하네 와 요거 요거 미스테이크야 아 잠깐만 이거 팔이 잘 미스 아 에라이 모르겠다 에이 인생 직진이죠 안 될 때는 맨단이 헤딩입니다 레츠 겟잇 자 여기 조그만 어떤 나무집이 있거든요? 털어보죠 그렇죠 뭐 없죠 예 있을리가 없죠 아 사회인분들은 그럽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일하려고 공부를 했나 얻은 게 없어요 지금 총알 지금 26개 남았어 내가 이걸로 지금 내 사회에서 이걸 이겨야 된다고요? 그 정도면 거의 기저귀죠 예 기저귀 제발 여기 희망이 있기를 와 8배율 와 3렙 근데 지금 떠서 뭐하냐 이거? 안된다 안되면 되게 하라 제 인생 모토입니다 모토가 터졌죠 일단 에너지 드링크 먹어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고 비슷해요 옳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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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일단 체력 조금씩 채우면서 가는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림도 없었나 어 뭐야 야야야 나 보고선거 같은데 이거 100%다 이거 어딨냐 나야? 탄 튀는 소리가 안들리는데 야 내가 능고꼬 무한의 대검이다 건드리지 마라 조심해라 진짜 와 체력 다 떨어져 버리나? 이거 그냥 안락사 안되요 이대로면은 그냥 총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장애? 그렇죠 생활고에 시달리다 죽어버리는거죠 비슷한거에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 정도로 뛰면 거의 육상선수 출신이에요 어 저거 차 실화냐? 야 제발 바퀴가 안터졌길 바라면서 보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전 지금 저걸 봐야되요 저걸 타야되요 안타면 죽어요 나 근데 저까지 갈수나 있냐는데 가긴 가겄다 야 가긴 간다 도착은 할거같은디 어 제발 가죠? 이거 가면 양배추죠? 양배추죠? 와 바퀴 터져있죠? 설마했지만 실화였네요 아니야 근데 이거 갈걸 이거? 가긴 가요 와 뛰는게 더 빠르죠 오케이 미스테이크 다왔어 다왔어 입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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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입구 컷 가나연 다왔어 오오 야 저기 사람있네 저기 야 저거 나보고 쏘지 않을까 저거 오 와 와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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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도록 하죠 여기 일장은 누굴지 야 등교하는 애들 왜이렇게 많아 얘들아 야 어 와 등교생 왜이렇게 많냐 입학생 겁나 많고 일단 튀어요 됐다 난 반을 옮긴다 야 쟤 나 본거 같은데 오 콩닥콩닥 와 닉네임부터 콩닥콩닥이네 진짜로다가 와 유급당했죠? 자 1년 다시 다니겠습니다 와 거기서 담배 피는거 걸려가지고 유급을 맞을 줄은 몰랐네 어 뭔 느낌이 있는데 이거 유적으로 떨어질 각인데 그럴 수 있죠 이게 원래 등교길은 멀어요 제맛이에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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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한 마리 새가 되란 말이야 뭐야 저거 뭐야 야 쟤 뭐냐 쟤 장학생이냐 장학생쯤 되는거 같은데 오 학교 안간다 쟤는 바로 취업한대 됐어 됐어 옆문으로 들어가 그렇지 학생부쌤 일단 눈 피하고요 응 됐어 와 스카 떴다 됐다 이거 오 이륙북백이? 어깨 양호하죠 소형기까지 이걸 할렐루야 야 그냥 시험 문제 푸는 족족 다 맞추고 있는 급인데 4배율? 가능하냐 이거 스크스까지 근데 여기 12게이지 그렇죠 있죠 홀로그램 조준기까지 떠버렸죠? 뭐야 뭔데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이건 우승해야 돼요 역시 학교에서 배움장 터져 예 애들이 없어 근데 이 정도로 해자면은 와 나와 나와 인마 삭제 칼같았다 와 오케이 땡큐 베리 감사 음 이거 뭐 천천히 먹죠 와 3렙 뚝배기까지 뭐 뚝배기 아니 이럴 수가 호모나 색상해 학교 다니길 참 잘했다 일단 차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면 될 것 같다 어 내가 만족했어 어 됐어 원래 공부는 본인이 끝마칠 때 끝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지금 죽으면 진짜 5렙 가방 정도 되거든요 4렙 가방도 아니에요 5렙 가방입니다 뭐야 레드존 실화냐 아니 안 돼요 나 이거 5렙 가방에 이대로 죽으면 와 마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수능 진짜 이제 잘 볼라 했는데 수능 날 똥마려운 느낌이에요 아 통곡의 달에 걸어서 가야 된다는 게 이거 진짜 그 재앙 그 자첸데 야자 쬐을 때 그 느낌으로다가 물론 지금 자기장은 근데 안 아파가지고 어 봤다 아 템 다 먹고 있네 저 친구 절대 안 약해요 배그는 아이템이 전부 다 아니죠 아디오스 이거 설마 날 노리는 놈 없겠지? 고양이가 쥐를 잡았는데 고양이를 노리는 호랑이가 있는 느낌은 아니겠죠? 다 왔죠 뭐 예 다 왔어요 다 어 저 하나 더 있다 양어 어때 컷 쓰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요정돈 기억할 수 있잖아요 포복 군대 때 배웠습니다 아우 진흙탕인데 괜찮아요 제 몸이 아니죠 캐릭터 몸이죠? 왕마 이제 들어가야되네 이제는 하필 바다가 날 기다리고 있네 물이랑은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물로 건너가면 죽어 일단 빼박이야 빼박 적이네 머리를 내어보아라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통곡에 다들 가야겠네 진짜 이제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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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자 어 뭐야 야야야야 어? 우와 절벽 와 실제로 이러면 진짜 아장나예요 됐다 됐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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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씨 뭐여 시야 왜이러냐 야 시야 왜이래 어라? 뭐여 시야 왜이러냐고 어라 나 잠수시킨 적 없어요 어쩔 수 없이 1인칭으로 가겠습니다 어이 뭐 뭐야 이거 대물인데? 야 좀 멀긴 한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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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반호 왔어요?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사람이 저까지 간다고? 뭐야 나 죽었네? 이런 멍청이 스톱빛 와 뛰어가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제 반으로 왔네? 제발 세발 네발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니야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어 다 왔어 다 왔다 가자마자 의료원 키트 까고 진통제 먹고 다 왔다고 야야 다 왔다고 야 제발 제발 할 어 어 어 어 양호 그리고 드링크까지 먹은 다음에 구급상자 한 번 더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배 타고 가겠습니다 자 풀체력으로 갈게요 안전빵이 최고야 어 뭐야 저 안 터졌는데? 잠깐만 야야 희망 찾았다? 희망 저기 있네 할렐루야 오케이 양호 저저저거 저거 저거 타가지고 도착하면 양배추에요 에 양배추죠 저거 함정이면 저거 깔아놓은 녀석 유희왕이야 함정카드 오지는 거예요 깎고도 뭔 거의 어 적토마를 겟도 오케이 겟해버렸죠? 이거 바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삭 돌아가야 오케이 비장한 부금이 나오면서 뚜루룬 오케이 갑시다 레츠 기릿 기릿 야 영웅은 나중에 등장하는 법이지 와 이래서 청소년이 오토바이 타는 건 위험합니다 교복 입고 하니까 그냥 오토바이 무서운 줄 모르네 와 와 아 아 저거 교체 실제 막quer 형